우리 병원은 세계화되는 의료환경 속에서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고 인정 네트워크 형성으로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자 교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리더십 역량과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교수 세미나는 쉐라톤 워커활 호텔에서 부교수 200여 명을 대상으로 2회에 나눠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황농문 서울대학교 교수의 몰입, 인생을 바꾸는 자기혁명과 정경 국민대학교 교수의 정신나간 작곡가와 키스하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리더십을 함양하고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자 지속적인 교수 세미나를 진행해 리더로서 갖춰야 할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